문재인 정부가 얼마나 통계를 조작했는지는 감사원 결과가 나와봐야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정부의 통계 조작은 국민을 기만하고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붕범죄라는 사실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비대위원 김종혁입니다.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작 의혹을 조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집값, 소득, 일자리 통계를 왜곡하고 조작했다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 때 상식적으로는 납득이 안 가는 통계 발표가 적지 않았는데 그 이유가 드러나고 있는 셈입니다. 대표적인 건 집값입니다. 2020년 7월 민주당이 임대차 3법이라는 시대의 악법을 통과시킨 뒤 집값이 폭등하기 시작했고 원망과 아우성이 곳곳에서 터져나왔습니다. 그러자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정부 통계를 앞세워 집값은 11%가 올랐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민간 연구소들은 50% 이상 상승했다고 발표하고 실수요자들이 현장에서 그걸 체험하고 있는데도 엉뚱한 통계를 들이댄 겁니다. 감사원은 당시 국토부가 산하기관의 통계 조작을 지시했던 정황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석연차는 이런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정책 시행 1년 뒤인 2018년 8월 통계청은 소득 최하위 20%의 명목소득이 전에 같은 기간보다 7.6%가 줄었고 최상위 20%는 오히려 소득이 10.3%가 늘었다는 충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소득주도성장정책이 엉터리라는 사실이 통계로 확인된 겁니다. 하지만 그 발표를 한 황수경 통계청장은 그 자리에서 물러나야 했습니다. 그 뒤 최저임금정책 찬양보고서를 청와대에 제출했던 인사가 새 청장으로 부임했습니다. 청장이 바뀌자 통계청은 130억 원을 들여 표본 설계를 다시 했고 빈부격차가 줄어들고 있다는 발표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은 가계소득과 분배에서 확실히 좋아지는 모습이라는 논평도 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얼마나 통계를 조작했는지는 감사한 결과가 나와봐야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정부의 통계조작은 국민을 기만하고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중범죄라는 사실입니다. 사회주의 국가들은 예외 없이 통계를 조작했습니다. 통계로는 해마다 생산량이 목표를 크게 초과했지만 인민들은 늘 굶주렸습니다. 그러다가 사회주의는 망했습니다. 최근 북한군에 의해 서해에서 피살된 공무원 이대준 씨 사건이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서훈 안보실장은 진실을 은폐하고 월북몰이를 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도 검찰에 소환조사를 받았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당시 청와대 비서관들조차 실장이 제정신이냐 이게 덮을 일이냐 국민들이 알면 뒷감당을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라면서 반발했다고 합니다. 진실은 결국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사람이 먼저라면서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겠다고 외쳤습니다. 그런 입에 발린 구호를 앞세우면서 집권한 문재인 정부가 실제로는 어떤 일들을 벌여왔던 것인지 국민들은 알고 싶습니다. 한국의 노란경은 국민들은 우주문을 위해 집권할 수 적혀지 foremost asol 공원장은 불편한 경 brag 우리들아이왔이에 star票 고하네요